스페셜 매치 겸 타이틀전 김지 선수와 이대원 선수는 베네피트의 리더 이대원 좋습니다. 왼손 견제형으로 쭉 뻗어놓고 완전 원거리에서 도저히 견제 다시니킥! 이대원 수비를 하나 해줬는데 지금도 밀려요 니킥 들어옵니다 이대원 인사이드킥 이대원이 평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니킥 들어갔어요. 화이트! 이대원 더 이상 1라운드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니킥 같은 경우는 바로 턱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쇼트 같지도 않죠 지금은 킥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대원 선수가 왼손을 쭉 뻗고 있으면 현기 선수가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이대원의 킥 하이킥 다시 하이킥 올라갑니다 켄질은 터프합니다 이 차이의 게임 주의장은 다시 한번 보죠 하이킥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가드를 피하면서 들어갔던 이대원 로우킥 이대원 지금 무너뜨리는 킥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은 하이킥 들어옵니다 켄질 매칭 상당합니다 지금 이런 하이킥은 두세 개 정도 맞았는데 세 번 정도 맞았거든요 네 기다렸다가 왼손인데요 지금도 로우블론가요 라운드 많아지면 로우블론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우블론 엘로 카드가 나왔죠 감점이 됐습니다 가드 바깥쪽 하이킥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다운이에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밀착거리에서 확실하게 클린치 잡아내면서 흐름 만드는 거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정확히 들어갔네요 이대원의 하이킥 이번엔 제대로 방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뭐 뒤쪽과 관자놀이 쪽에 정확히 들어갔던 이대원의 하이킥이고요 코디캠으로 한번 살펴보죠 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 버틸 재간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대원과 이재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늘 엔젤 파이팅 데뷔 무대를 갖는 선수입니다 자 먼저 로우킥을 먼저 내고 있는 이대원 선수인데요 자 바디킥 차면서 공세 나갔던 이재혁이고요 자 로우킥 주고받습니다 안면쪽 이재혁 선수가 먼저 가운데를 지고 있고요 로우킥 로우킥 자 무리 공격으로 자 타워줍니다 자 좋아요 퍼쳐시 자 다운됩니다 다운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와 이대원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먼저 공격했었던 이재혁 선수였는데 네 이 맹공을 지금 니킥으로 끊어주면서 퍼치 연탈 넣어줬고요 마지막에 왼발 공격이 복부 쪽에 완전히 꽂히면서 마침표를 찍는 왼발 리킥이 이재혁 선수의 오른쪽 옆구리를 아주 강탈했어요 먼저 아웃사이드 로우킥 그리고 원투 찌르고 들어와서 로우킥 했는데 이 리킥 그리고 들어와서 방탄 리킥이 좀 컸네요 자 그럼 옆으로 쓰러질 때 결정이 들었었고요 로우웨이로 이 대원 AFC 연예인 챔피언이고요 보시면 10cm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대원 선수가 피지컬이 좋습니다 확실히 킥 공격이 좋은 이대원 선수예요 그 정도 본인에게 생각을 잡혀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킥 공격, 킥 캐치 이후에 살짝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흘려냅니다 스피킹 좋았어요 로우웨이동 높게 노려봤죠 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가 좀 압박가 되는 오 로우웨이동이 일단 파악을 했어요 이대원 선수의 밸런스가 늘어난 걸 파악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팔에 툼킹을 툼킹했던 주먹으로 치다가 머릿속에 부딪치면서 살짝 꺾였을 거예요 네 바로 여기서 오른손 펀치 치다가 이때 꺾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군요 원투 황팡, 예 매우 가려라 황팡, 황팡, 황팡 황팡, 황팡 계속 대형 킥 공격 오른발 로우킥, 왼발 하이킥 대각서로 한번 흔들어봤던 이대원 선수였고요 들어갑니다 다시 킥 로우웨이동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 지금 왼손 지금 정확한 거리에서 파악을 하나 보여주는 로우웨이동 네, 저런 왼손 같은 경우도 자, 지금 들어주시죠 자, 왼발 킥에 대해서 왼손 흙을 날려봤던 로우웨이동 위협적으로 들어갔었죠 로우웨이동이 계속되는 킥의 콤비네이션 사이드 유혜 손 사이드 유혜 손 사이드 유혜 연달아 차면서 스텝 줄이고 들어가서 왼발 킥 왼손 펀치 변칙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쓰러차기 오른발 로우킥, 로우킥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었죠 하지만 또 킥 타이밍을 러웨이동 선수가 이대원 선수의 킥 타이밍을 캐치하면서 카운트로 치는 펀치 이런 것도 위력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왼손 흙이 하나 제대로 들어갔어요 러웨이동 저쪽이 지금 외발 스텝으로 들어왔던 러웨이동이었고요 그리고 오른발 로우킥, 로우킥 케이킥 노려봤던 이대원 선수 위협적인 왼손 펀치 그렇죠, 그리고 또 적당히 거리 만들어주고요 지금 로우킥 차주고 빠져나가고 다시 로우킥 차주고 좋습니다 오! 몰고 들어옵니다, 러웨이동 이럴 때도 좀 펀치 자, 러웨이동 선수는 여유 있는 표정인데요 네, 로 데미지를 어필하고 있죠 거리를 벌리고 이런 전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러웨이동 선수가 저돌적으로 변했어요 자, 러웨이동 선수가 저돌적으로 변했어요 네 그리고 또 누구 좀 더 간점을 해줄지 궁금하네요 네 스핀킥 보여줬던 이대원 지난 경기들과는 조금 다른 상대를 좀 만났습니다 오른발 킥을 상당히 잘 회피하는 러웨이동 선수였고요 잠시 후에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장라운드입니다 엑스타 마지막 3분 갑니다 유지 못했던 두 선수 연장라운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피킹 아, 걸리지 않았고요 자, 다시 한 시간씩 올라갑니다 오! 아, 이제 하나 걸리나요 아, 정확히 지금 들어갔고요 자, 다시 스피킹 호흡을 짧게 정리하고 두 선수가 다시 붙습니다 자, 러웨이동 선수 아까보다도 호흡을 겨춰보이긴 한데요 자, 가드 단단히 올리고 원투 들어옵니다 자, 바디킥 자, 돌려주는 이대원 자, 또 한 번 스피킹을 CW였던 이대원 선수였고요 자, 이제 반대로 네 바디킥, 이대원 지금 바디킥 좋았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킥에 러쉬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슬쩍 한 번도 관련대로 살짝 벌리었고 이 킥이 제대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승자는 정시 후에 발 protocol 보통 저 정도 됐을 때 이 킥을 맞고 나서 또 밸런스를 빨리 찾았어요, 여러분. 한정수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예인 태평매치 1차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체폐벨트를 지키는 이대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7.7수를 기록하는 이대호 선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